조인트 컨센트레이션으로 고쳤어요. 고쳤는데 저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 저게 또 사기예요. 저것도 사기야. 경제학과에는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 안 썼어. 사후 검증 회장한테 거절당했다는 거 아니야? 못 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발표하는 거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야. 저렇게 엉터리로 발표해놓고. 그리고 민주당은 선관이 안 맡기잖아. 찜찜한 거 너무 잘 알거든. 지들이 해봤으니까. 이걸 민주당이 반대해가지고 못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왜 반대했어? 중국 눈치 보는 거 같아. 눈치 보는 거 같아. 중국. 지랄들하고 또 반대하니까. 전당대회 때문에 또 약간 좀 약간 김이 셌어요. 김이 셌어. 김이 셌어요. 맞는 겁니까 진짜? 아니 그래서 이거 유일하게 맞힌 사람이 저기잖아. 홍수환 형님이잖아. 홍수환 형님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건 뭐 전당대회 하냐? 정해진 거 아니야? 송관위에 맡겼잖아. 송관위 부정선거 없다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 한마디로 정리해버렸어. 정답이네. 정답이야? 정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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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의용님이 대단해. 그러니까. 그럼 무얼 신경 쓰냐? 다 정해져 있는데. 뭘 특별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송관위에 맡겼잖아. 거기를 왜 맡겨? 맡겼으면 끝나는 거야. 야 기미 팍 셌어요. 기미 팍 셌어요. 서병수 의원 선관위원장을 하더니만.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 동생이 사무총장을 딱 시켜요. 그러니까. 좀 아 이게 영 좀. 그리고 저 서범수가 누구냐. 준석이 저 대표실장 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 물이 있어요. 거기서 다 점령한 거야. 이준석 시즌2야. 그러니까 말이야. 선수들끼리 같이 하는 거야. 선수들끼리. 근데 뭐 우리만 괜히 혹시나 하고 혹시나 하고 난리 쳤는데 역시나 하고 결과는 나왔습니다. 참. 서범수 발탁하고. 발탁 안 할 수밖에 없지.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제일 제일 최대 공신이니까. 최대 공신이 저 형제인데. 형제야. 형제는 용감하게. 저 송관이 K보팅 저걸 이준석이 도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준석이가. 어 진짜. 걸려놓고 들어가겠던데요. 말씀하셨잖아요. 그 7월 3일 날 네이버 고친 거. 진짜 근데 이준석 문제가 있겠던데. 문제 있지. 그러니까 이게 또 웃기는 게. 이제 그러면 졸업증 증명서 내놓으면 되잖아. 뭘 내놓았냐면 또 최근에는. 그 클리어링 하우스 그거.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안 통하니까 뭘 내놓았냐면 그. 등록금 독촉 장 있잖아. 등록금 안 낸 독촉장. 글쎄 그건 졸업하고는 관계없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니 왕년에도 뭐 등록금 안 냈다고 독촉장. 아니 근데. 아 등록금 미납 통지서. 미납 통지서. 그거 다 안 해 사람들이. 그걸 내놨다고. 아니 그걸 내놓.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거하고 졸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학원에서 등록금 내놨고. 아니 누가 안 다녔대. 다녔어 그래. 그러니까 다닌 건 맞아. 다녀는 다녔대니까. 졸업을 했냐 안 했냐. 그리고 복수 전공은 아니라고 지가 이제. 인정을 했어. 네이버를 고쳤잖아.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으로. 그거는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만 해도 일단 졸업 여부 떠나서 그것만 해도 고쳤잖아요.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으로 고쳤어요. 고쳤는데 저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 저게 또 사기예요. 저것도 사기야. 경제학과에는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 안 돼. 없었어. 없었어. 그러면 얘가 뭐냐면 국민을 알길 게 돼지로 하는데 학칙을 안 읽어봤어. 학칙을 읽어보면. 그게 없어.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다즈나 파티스페이데. 6개 과목은 안 돼. 안 되는 거를 안 읽어봤어. 그리고선 그냥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 다른 학과는 있겠지. 그러니까 지도 저렇게 이제 우긴 건데 저거 안 되는 거야. MBN에 나와가지고 독촉장을 들이밀면서. MBN 예능 방송에서 뭘 깠냐 하면 그거 까고 자기 그 세비 이번에 받은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월급 얼마야 그러면 연봉 얼마야 그러면 얼마야. 예를 들어서 세금 포함한 거 먼저 내잖아. 그런데 얘는 세금 제한 거. 세 후. 세 후 그거 992만 원인가 받았다고 그걸 까고. 너 피해. 천만 원 넘기면 조금 그러니까. 아니. 세 전으로. 세 후로. 손흥민이 연봉하면 세금 40%, 50% 깐 거 그걸 내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걸 낸 거예요. 이걸 깐 거야. 등록금.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진짜 등록금 미납된 독촉장을 받았어. 그런데 얘가 뭘로 갔어. 노무현 장학생으로 갔잖아. 그렇지. 장학생인데 등록금을 안 냈다. 그럼 국가에서 노무현 장학금 받아 처먹고. 쇼핑을 하고 딴 데다 쓰고 돈을 안 낸 거 아니야. 독촉장이 날라왔다는 건 돈을 안 냈다는 거 아니야. 요거까지 우리가 생각할 줄은 모른 거지. 얘는 우리를 개 돼지 바보로 한 거야. 아니 장학생이 왜 등록금을 안 내. 그러니까 노무현 장학금이라는 게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컸던 건데. 왜냐하면 체조비까지 줬어. 그러니까 학비는 당연한 거고. 생활비까지 줬어. 생활비를 1년에 2,500인가 3,000만 원 줬었어요. 꽤 그거에 대해서 꽤 부러워했다고. 많이 주었다고. 학비는 당연히 주고. 당연한 그거. 추가로 2,500인가 3,000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학비를 못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그거를. 그게 근데 물론 이제 그 돈을 학교로 바로 써오지는 않고. 학생을 주거든요. 학생을 주면. 학생을 주면. 내야지 학생이. 학생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안 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이제 그걸 이제 빙가 먹는 수가 있지. 그러고는 늦게 내지. 먼저 쓰고. 술 처먹고. 그러다가. 먼저 쓰고 늦게 낼 수는 있는데. 이야. 좀 웃기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그거를. 그 등록금 독촉장을 내놨구나. 그걸 뭐로 검증 자료. 그게 검증 자료가 되냐. 그건 황당하네. 그래서 혹 딜 내다가 혹을 하나 더 붙였어. 야 장학생인데 어떻게 등록금을 안 냈냐. 너 무슨 짓 한다고 하냐. 노무현 장학생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해놓고. 그러니까 또 노무현 장학생이 아니라고 했다가. 또 맞다고 했다가. 맨날 말이 바뀌어요. 아니 노무현 장학생 얘기는 왜 나온 거냐면. 지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도 방송이 하다리야. 또 말을 많이 하니까.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팩스를 많이 해. 팩스를 많이 해. 지 무슨 하특강쇼인지 뭔지. 예전에 어렸을 때. 처음 방송 나올 때. 막 엄청 자랑할 때. 저거 저거. 지가 저 소리를 해요. 1회 수혜자라고. 응. 지가 했어. 누가 노무현 장학금 수혜이냐고 물어봤냐고. 지가 저 소리를 하니까 노무현 장학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 가서 노무현 장학금 아니라고 또 그러고. 아니 이게 쭉 퍼즐을 맞춰보면 뭐냐면. 이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 응. 저거 봐. 저거 봐. 저렇게 다. 청와대 장학금 수혜식에. 어? 저 사진은 진짜 봤네. 지가 받은 사진을 내놨네. 저건 받았단 말이야. 그건 장학생은. 노무현한테 직접 받았네. 장학생은 맞아. 네. 바바도 간 것도 맞아.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건 졸업했냐 하고. 복수 전공 너 맞아 안 맞아 이건데. 걔는 자꾸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장학금 증서를 내밀고 학생증을 내밀고 내밀다 내밀다 이 세상에. 등록금 저 독촉장 민합 독촉장까지 내놓고. 그러니까 이런 게 깔끔하지 않으니까. 자꾸 저렇게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이. 뭐 저렇게 과실을 하거든. 나도 장학금 받았어. 나 근데 장학금 받았던 얘기 여기서 처음 한다. 무슨 장학금이야? 나는 국가 외무부 장학금 받았어. 아 그래요? 만불. 그런 게 다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만불이면 엄청 큰데? 그 당시에. 만불 받았어. 근데 그거 제가 저렇게 까니까 나 얘기하는 거야. 그게 무슨 장학금 받은 걸 가지고 저렇게 방송에서 무슨 저렇게 사진 까고 저럴 일이냐. 그게 뭐냐면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야. 장학금 안 받아 봤구나. 저는 장학 퀴즈 장학생이잖아요. 미안하다. 여기서 깨끗이 그냥 꼬리가 툭 내려지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라. 미안하다. 강용석 장학 퀴즈 치면 바로 사진이 뜹니다. 미안해. 장학 퀴즈에. 이렇게 바로 떠요. 장원했잖아. 차인테스 저렇게 해가지고. 바로 뛰는데. 경기고등학교의 강용석 군에게 기회드리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 때 장원했지? 기장원전에서는 장원을 못했지만 그래도 대학교 입학금은 받았죠. 그렇지. 저는 바로 다쳐. 미안하다. 내가 헛소리했다. 그러니까 이거 컴플렉스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바로 나오잖아. 바로 나오는데. 컴플렉스가 없잖아. 맞교에 대해서. 바로 나와요. 법대 나온 거 맞잖아.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학력리 얘기를 안 하잖아. 안 하잖아. 본인도 안 하잖아. 저도 뭐 학력리 얘기 안 해요. 맞는데 뭐 하러 해. 내가 어디 나왔니 안 나왔니 얘기할 게 없어. 이게 아닌 사람들이 이걸 컴플렉스를 이렇게 캄프라치 하려고. 뭐 이것들이 되고 저것들이 되고 한다고. 저게. 심지어는. 그리고 원래 동기들이 입증을 하기 때문에. 그럼. 졸업했니 안 했니 따질 게 없어요. 저는 같이 졸업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를테면 공수처장 했던 김진욱 변호사가 저랑 하버드로 동기거든요. 아 김진욱. 네. 그렇지. 졸업 앨범에 제 옆에 바로 사진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야. 얘기할 게 없는 거야. 얘기할 게 없는 거야. 누가 시비 걸지도 않지. 시비 걸지도 않아요. 그냥. 근데 얘는 이상하니까 시비를 건 거야. 지금 이상하니까. 이상하니까 거는 거야. 다 이상하니까. 누가 시비를 걸어. 누가 뭐 미쳤다고 시비를 걸어. 다 그게 다 이상하니까 거는 거야. 아니 그리고 잘못 시비 걸으면 이게 저거가 되는데. 네. 저거 보세요. 저 제 옆에 저 김진욱 변호사가. 저렇게 둘이 딱 이렇게 딱 바로 옆에 있어. 다 찾아내네. 저렇게 있으니까. 야 근데 그 사진이 멋있다 야. 뭔가 아주. 저 사진이라도 멋있어요. 남는 게 졸업 사진인데. 야 뭔가 저 있어 보이는데. 하여튼 준석이가 저거는 무혐의 받았더라. 어떤 거. 허위 사실. 허위 사실. 그죠. 선거법 위반 있잖아. 그거는 무혐의 받았더라고. 그것도 또. 경찰에서 불송치로. 어 불송치했어요. 근데 뭐 아산시장 박경기 박선 당선 무혐의 받았던. 이거 또 모르죠. 또 근데 그 민주당에서 바로 또 고소를 바로 했으니까. 검찰 가가지고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건 또 모르겠네. 경찰에서는 불송치했지만. 검찰에서 또 어떻게. 바로 올라가면.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성상남 무고죄. 그거하고 이제 학력 위조. 학력은 기소되면 무조건. 딱 떨어지지. 학력 기소를 하면 딱 떨어지니까. 아이 나 진짜 별걸로 다 그냥. 등록금 독적장으로 야 진짜. 근데 이진숙. 오늘 오늘 임명을 하나요? 내일 임명을 하나요? 오늘 아니면 내일 임명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을 하면서 동시에. 상임위원을 딱 임명을 하면. 내일 임명할지 오늘 임명할지 모르겠는데. 둘 다 임명을 딱 임명을 해버리면. 방송위원장은 이제 김태규로 가네요 거의. 그럼 둘 다 임명을 딱 하는 순간. 날짜 잡아서 지금 8월 12일이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래요. 그거를 이제. 근데 박문진이 거의 한 50여 명 지금 후보가 선정이 돼 있고. 임명 누구 누구 할 건지를 대충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3명을 임명을 딱 하면. 그러면 박문진이 6대 3이 돼가지고. 그렇지. 국힘 쪽 임명 수가 6명. 저쪽이 3명. 이렇게 돼서 6대 3이 돼서. 박문진 이사 수가 6대 3이면. 그 mbc 사장은 지금 1년 6개월 됐지만. 원래 임기는 3년이지만.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 바꾸기만 하면. 사실 탄핵이고 뭐고. mbc 사장 때문에 지금 저러는 거지. 그렇지. 사장만 박문진 이사만 딱 바꿔가지고 바꾸는 순간. 탄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은 뭘 탄핵을 해. mbc 사장 바뀌었는데. 그럼. 그런데 우리가 kbs랑 ytm 보시면 알지만 사장 바뀌면. 달라져요. 확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달라져요. 네. 어차피 무슨 예능 프로가 불편해서 안 보는 게 아니거든요. 뉴스거든 결국. 뉴스하고 탐사 프로인데. 이게 완전. 그리고 라디오에서도 다 이런 시사 프로고. 그래서 아마 시간차 공격에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작전을 짜서 받는 순간. 바로. 바로 그냥. 바로 그냥. 미리 문화는 다 작성해놨을 거 아니야. 결제를 바로 대기하고 있다가. 네. 우리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임명장 주잖아. 네. 임명장. 그리고 사진 딱 찍고. 그러고서는 대통령이 이제 나가시잖아. 그럼 바로 비서가 들어와서 바로 만들어 놓고 사인해 주세요. 쫙 사인. 바로. 아니면 화장실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여자 비서가. 화장실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임명장 받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바로 사인. 네. 그리고 전화해서 사인했습니다. 그럼 끝. 시간차로다가 끝.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뭔가 시간차 공격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왜냐하면 종군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야. 뭔가 일을 낼 것 같아. 뭐 MBC 사장만 딱 바꿔도. 아니 지금 민주당은 MBC 사장을 지켜야 대선의 희망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 대선이고 뭐고 다 한다 그러는데. 저거는 어떻게든 바꿀 수 있어요. KBS MBC 사장. 자기들은 별 난리를 다 쳐가지고. 아이고. 문재인 때 어떻게 했어. 별 난리를 쳐가지고. 그때는 노졸동원해가지고 난리를 쳤던 건데. 이번에는 뭐. 이번에 사실 MBC가 그. 법원에서. 뻐그러지는 바람에. 박문진 이사장. 교체가 뻐그러지는 바람에. 좀 늦어진 거지. 이번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이진숙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대해 봅니다. 시간차 공격으로. 아 근데 국민의힘에서. 아 전당대회가 참 이렇게 됐는데. 홍준표. 우리만 실망한 게 아니라. 홍준표 시장도 실망했어요. 당분간 중앙정치에 관여 안 하겠다. 우리도 안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준표 아저씨. 좀 중앙정치에 신경 쓰지 마세요. 되도 않게 신경 쓰고. 신경 쓸 땐 안 쓰고. 이상하게 하더니. 아니 근데. 어떻게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좀 약해진 건가요? 아니지. 아니 뭐. 아니 홍수환 선수 말 맞다나. 정해졌는데. 그거 뭐 윤 대통령의 저거. 63%가. 그리고 그거 나왔지. 결과를 발표했잖아. 딱 엑셀 파일로. 발표했는데 그 퍼센티지가 틀려. 숫자가 다 틀리더라고요. 숫자가 다 틀려. 아니 뭐 그렇게 그게 틀릴 일이 없는 거야. 엑셀 해봤지. 그러니까 엑셀이 아니라 손을 댔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엑셀은요. 그냥 퍼센티지가 자동으로 나와요. 컴퓨터가. 실수할 수가 없는 거야. 왼쪽하고 오른쪽을 맞춘 게 아니야. 맞춘 게 아니라. 나중에 써놓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야. 실수를 한 건데. 써놓다 보니까. 득표수와 득표를 연동을 시켜 놓은 게 아니라. 연동이 아니라. 그냥 써놓은 거야. 써놓다 보니까 잘못 쓴 거야. 잘못 쓴 거야. 그러니까 저런 게 엉터리라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봉규 tv에서도 설문조사 했는데. 선 저 전당대회 하기 전에 10만 명이 투표했는데. 정반대로 나왔어. 원희룡이가 64% 저기 누구야 한동훈이가 25% 나왔어. 그러면 아니 거기 10만 명은 대부분 우판대. 그러면 그 모집단은 어디 간 거야. 그리고 이 모집단은 뭐고. 왜 이렇게 정반대냐고. 좀 몇 퍼센트 차이가 아니라. 거기 사람들도 투표했을 텐데. 그리고 투표수도 안 맞고. 이상해요. 그리고 민주당은 선관이 안 맡기잖아. 민주당은 저 당내 선거를 선관이 안 맡겨요. 자기들은 많이 당해봐가지고. 알지. 알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네들은 상대하고 게임은 요리를 하는데. 우리끼리 누구 누가 누굴 부정선거하는지. 우리끼리 뭐. 지네끼리. 지네 당내 선거니까 안 맡기는 거야. 안 맡겨.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찜찜하고. 찜찜한 거 너무 잘 알거든. 지들이 해봤으니까. 원래 바람 핀 사람이 자기 와이프 의심하고 그래. 자기가 바람 펴봤으니까 와이프도 좀 먹었다. 이렇게. 마찬가지야 저것들도. 부정을 해먹은 놈들이. 요 부정집단이니까. 아이고 난 못 믿어. 우리는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선출 결과 저거 보면 더 황당해요. 황당해야죠. 숫자가. 사실 숫자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럼. 대충 써놓은 거예요. 저거 보면. 대충 쓰다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러면은. 아니 모든 선거라는 게 우리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사후 검증이 가능해야 되잖아. 표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 지금은 사후 검증이. 후보자가. 박용찬 후보자가. 사후 검증 회장한테 거절당했다는 거 아니야. 못한다. 못 보여준다. 로그 파일 못 내준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발표하는 거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야. 저렇게 엉터리로 발표해놓고. 왜 이런 로그 파일을 안 내놓는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있어 세상에. 그런 투표가 어디 있어. 참. 그리고 여론조사. 20% 반영이지만. 6시까지 여론조사 하기로 해놓고. 10시까지 여론조사를 돌렸어. 6시까지 하기로 했으면. 투표 시간인데 그것도 말하자면. 투표했는데 4시간 투표를 더 주는 건 뭐야. 말이 안 되잖아. 축구 경기 90분인데. 자기네 팀이 졌다고. 야. 한 10분 더 해. 이러면 돼. 아니면 이기니까 좀 빨리 끝내. 이러면 돼. 10분 더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5분 더 해. 5분 더 해. 아니 무슨 고무줄이야. 6시까지 여론조사로 발표해놓고. 왜 10시까지 해. 그리고 이게 여론조사 하는 것도. 검증이 안 된 게. 내가 책임당원이야. 책임당원인데 투표했어. 이미. 예를 들어서 투표했는데. 또 와. 여론조사가 와. 또 응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검증이 안 돼. 투표한 사람이 여론조사 못하는 그런 검증 시스템이 없어. 그건 전혀 없죠. 그냥 주민등록만 치면. 주민등록번호만 내면 돼. 그러면 이쪽도 주민등록번호소에서 투표해. 이쪽도 주민등록번호소에서 투표해. 그럼 이중투표 아니냐 이거지. 이중투표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더군다나 여론조사는 더. 사실상 표로한 사람은 엄청난 표가 많은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다 개판이야. 개판인 선거를 해서. 그러니까 한동원도 약간 선거 끝난 다음에 약간 톤다운해서 몸조심 한다고 그럴까 그 분위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선거에 대한 어떤 요런 게 사그러든 다음부터 아마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가 세게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약간 톤다운됐거든. 왜냐면 이 선거에 대한 잡음이 지금 계속 지저대고 있으니까. 자 그 수미태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 간첩 사건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보기관이 다 털리네. 정보사에. 블랙용원들까지. 다 털렸어요. 털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한동원은 또 간첩죄 적용과 관련해서 지난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4번이나. 지금 간첩죄는 적국.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만 하는 게 간첩죄로 돼 있는데. 이걸 외국으로 바꿔가지고 다른 나라도 다 해당되게 해야 된다. 이런 개정안들을 몇 번 나왔는데. 이걸 민주당이 반대해가지고 못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왜 반대해서 중국이 들어갈까 봐. 눈치 보는 거지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그러니까 민주당은 반대했는데. 그거는 한동원 생각이 그건 잘한 거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한동원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적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방국도 조사하잖아. 수미테리는 지금 동맹국인데도. 그리고 수미테리는 원래 CIA 직원이었어요. 그럼. 그런데도 조사하잖아. 그리고 붙여서 사진 찍고 이렇게. 그리고 사실 간첩죄가 워낙 세게 돼 있기 때문에 꼭 간첩이 아니더라도 약간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FARA라고 해가지고 외국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등록하도록 해놓고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수위가 낮은 사실상의 스파이를 처벌하는 건데 사실상 스파이 행위를 규제하지만 간첩까지는 아니게.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해.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럼. 간첩죄로 처벌한다는 건 너무 센 거고. 그러나 이 사람이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런 법이 있으면 들어갈 놈들 많다. 문재인서부터 죄다 들어가야 돼. 이재명. 문재인 이재명부터. 국회 지금 안에 있고 전직 대통령인 문제까지 싹 들어가야 돼. 그걸로. 그렇죠. 미국식으로 적용된다면. 북한에 이롭게 하고 중국에 이롭게 한 짓들을 얼마나 많이 했어. 중국에 이롭게 한 건 너무 많죠. 너무 많지. 싹 다 들어가야 돼. 딱딱아야 돼. 미국이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해 있으면서도 국가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법적으로 너무 탄탄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간첩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또 그런 법 만든다고 해봐. 지랄들하고 또 반대하니까. 블랙 요원인 저 블랙 요원 하나 심으려면 저거 시간과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겠죠. 한 명 블랙 요원 심는데. 그런데 저게 자세한 인원 수는 안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털린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외부에 있던 블랙 요원들을 대거 귀국시켰다는데 그거 다시 복구하려면. 아유 엄청. 시간도 엄청 걸리고. 그 사람들을 지금 살리려고 복구를 들어오라고 했지만 갑자기 생각해보세요. 무슨 만일에 선생님이나 교수나 기자나 이런 걸로 근무하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자기 생업. 생업이고 모든 걸 다 뜨고 갑자기 없어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가족까지 위험해져요. 나중에는.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국가가 배상해 줘야 돼요. 블랙 요원 했는데 내 생업을 내고 들어왔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새로 심으려면 또 공작금이 또 엄청 들어가고. 새로 심으려면 그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블랙이라는 게 한두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럼요. 그 사람은 일단 검증을 해야 되거든. 이 사람을 블랙 요원으로 심어도 배반 안 할 놈이냐.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놈이냐를 쭉 관찰하면서 접근하고 이렇게 오랜간 공을 들여서 저거 심어놓은 거거든. 근데 그걸 한 방에 다 털렸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저게 다 DJ 때부터 국정원이라든가 기무사라든가 이런 기능을 다 작사를 내놓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전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아마추어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취약하다. 이런 느낌을 지금 계속 받게 하거든요. 이게 좀 뭔가 거대한 어떤 이게 뭔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그거를 다 와해시킨 게 DJ부터 조치와해시켜서 노무현 때 결정적으로 문재인 때 완전히 국정원을 와줘. 작사를 내놨잖아. 아마추어 집단으로. 선수들을 다 작사를 내놓고. 그 선수들이 있어요. 전설의 공작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설의. 그렇죠. 007 영화에나 나오는 우리나라의 공작관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을 싹 다 쫓아 냈잖아.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백호라고. 전설의 공작관 백호. 그건 뭐 북한에서는 백호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떤다. 그런데 그런 사람 다 작사를 내놓고. 아니 저는 예전에는 국정원도 상당히 그런 어떤 그런 작업을. 있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충분히 했고. 실제로 그런 거에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게. 뭐 전 얘기 들은 거지만. 고이즈미가 김정희라고 한참 친해져가지고. 고이즈미 총리 시절에. 김정희라고 친해져서. 북한하고 일본이 수교하려고 굉장히 친해졌거든요. 고이즈미가 실제로 북한에 두 번인가 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거기에 가장 걸림돈이 납북자들. 그러니까 일본 납치자들. 납치자들 문제라고 납치자 문제라고 일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북한이 납치했다. 그게 뭐 15명이나 20명이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납치한 여자 중에 70년대. 메구미. 메구미 사건이 있죠. 그런데 메구미가 북한에 납치돼서. 북한에서 제일교포인지 뭐 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그 메구미의 유골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고이즈미가 메구미 유골인 줄 알고. 갖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또 가짜였다. 가짜라는 말이야. 네. 뭐 그런 일도 있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그 고이즈미는 이제 납치자 문제를 그런 식으로 어떻게 적당히 마무리를 한 다음에. 북한하고 수교를 하려고. 북한하고 실제 얼마 주기로 협상까지 다 해서 120억불인지 110억불인지 금액까지 협상 금액이 다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틀어졌냐면. 그때 고이즈미 바로 이제 밑에서 자민당을 실제로 운영해줬던 건 가네마루 신이라고. 자민당 재무통이었고. 아 그 사람은 실세였지. 실세였잖아요. 고이즈미의 실세 역할을 해줬던. 그런데 그 가네마루 신이 이제 고이즈미하고 같이 중국을 통해가지고 북한도 가기도 하고. 가네마루 신도 북한을 따로 별도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고이즈미 말을 김정은 전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 가네마루 신이 베이징에서 북한 가려고 베이징을 들렸는데 베이징에서 무슨 여자를 만났다. 그게 이제 일본 언론한테 이렇게. 가네마루가 여자 편력이 좀 있었거든. 연예인하고도 뭐가 있었거든. 그게 딱 언론에 잡히면서 가네마루 막 스캔들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게 막 언론에 시끄러워지니까 가네마루가 추진했던 북한과의 수교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물 건너가는 걸로 없어지고 했던 건데. 그런 게 다 공작작업이.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베이징에서의 그 작업이 국정원 작업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있었다고 우리도. 국정원이 했던 작업 중에 가장 성공적인 북한과의 수교를 막았으니까. 그렇지. 엄청난 거 한 거예요. 일본과 북한과의 수교를 막은 거니까 얼마나 되나. 우리의 국익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하는 거를 북한이 막은 거나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거 하는 게 국정원이에요. 그런 큰일. 그런 큰일이 그게 블랙 요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 블랙 요원이 하는 거야. 그 여자가 가네마루 신한테 들어간 게 그게 진짜 뭐 그런 거겠어요. 블랙 요원일 수도 있고. 그렇지. 블랙 요원이 고용한 걸 수도 있고. 정말 미인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인계를 고용한 걸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 하여간 그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일본 언론이 찍었겠어요. 국정원이 만들어가지고 일본 언론에 흘린 거지. 아니 이거 어느 나라나 그런 첩보활동 공작활동 이거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어느 나라나. 그거 잘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이스라엘 아니에요.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려서 하는데 우리도 저 위보한테 당했잖아. 그러니까요. 중국은 중국의 유학생들은 그냥 다 모든 유학생들이 다 사실상의. 블랙 요원이지. 사실상의 스파이라고 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스파이가 별거예요. 스파이가 무슨 임명장 받고 하나. 걔네들은 매일. 임명장을 주면 블랙 요원이 아닌 거지. 그럼 화이트 요원이지. 매일. 매일 누구 만나고 뭐 했는지를 보고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 유학생들은. 그럼 그게 스파이지. 스파이가 무슨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자기 활동을 보고하면 그게 스파이에요. 블랙 요원끼리 결혼한 얘도 있어. 그게 이제 안젤리나 졸리의. 미스터 앤 미세스 또 있었잖아요. 그 영화처럼. 서로 몰라. 하나는 중국 블랙 요원이야. 유학생으로 와. 하나는 걔를 꼬시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파견된 블랙 요원이야. 둘이 눈 맞아서 결혼을 해. 양쪽에서 허락을 다 해줘. 사실 왜냐하면. 서로 이중 스파이야. 이중 스파이야. 서로는 스파인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서로 알아요. 그런 예도 있다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화처럼. 괜히 영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나오는 거야. 난 솔직히 솔직히 김영동이라고 의심스러워. 김영동. 저 비서실장. 한동훈의 비서실장. 비서실장 했다가 이번에 그냥 의원이고. 이번에는 비서실장 안 시켰는데. 의심스러워. 왜냐하면 와이프가 조선족인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결혼도 늦게 했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말이 조선족이지. 중국 사람인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지. 근데 그 아버지가 공산당 고위 간부래잖아. 그러니까. 나 그. 아니 그게 안 이상해요? 이상하지. 말이 돼? 근데 이 사람이 노동운동만 평생 했거든요. 근데 큰 업적 없이 어떻게. 지난번에 어떻게 안동에서 공천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이상해. 그리고 이번에도 그냥 한동훈이 비서실장을 시키더니. 그게 나는. 그냥 날로 먹었어. 저기 딱 들어가더라고. 한중 의원. 아니 중국의 의원이 어딨어요. 그래서 원래 한중 의원연맹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몇 년 전. 한 2, 3년 전에 생겼는데. 한중 의원연맹이. 아니 중국의 의원이 어딨어. 누굴 상대하냐고. 의원연맹이라는 게 상대. 양쪽의 국회의원들끼리 같이 만나는 게 의원연맹인데. 중국의 의원이 없는데 무슨 의원연맹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정치인 연맹하든지. 아니 이상한 게 많아. 저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김영동이 딱 들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난 의원 시절에는 제일 확실했던 건 하태경이거든요. 하태경은 명백하잖아요. 제가 볼 때 국힘에서 민주당 쪽에는 중국 스파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하나도 얘기할 것도 없고 중국 거기 아주 그냥. 거기 뭐 대놓고선. 저기 뭐예요. 그냥 위구르 가가지고 대놓고 빨아주고 막. 기백 가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뭐. 도종환이 뭐냐고. 아니요. 난리가 나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하태경은 국힘에서 제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하태경은 딱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뭔가 첩보를 받았다. 그런데 하태경이 잘리니까 그 자리를 김영동이 이어받은 게 아닌가. 나는 이게 수상해. 사실. 스파이 10명 있는 거 보다 스파이 100명 있는 거 보다. 국회의원 한 명 심어놓는 게. 아유 100명이 뭐야 어마어마한 정보를 빼내는 건데. 국회의원이 뭐 자기 피강 기간에 뭐 자료 달라고 그러면 다 줘야 돼.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 다 받는 거지 뭐. 그럼 큰일 나는 거야. 뭐 산업 비밀들 국방 비밀들 각종 정보들 다 그냥 그대로 다 넘어가는 건데 통째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내각제 같은 데서는 총리비서실 이런 데다 갖다 꽂아 놓는 거잖아요. 총리비서실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슈타지 문서. 그렇지. 거기서 쫙 보면 역대 총리들 비서실에 있던 사람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비서실에 있으면 정보가 다 나오니까 그게 쫙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 그쪽으로 이제 쑤시거든. 정의당 보좌관 전에 이제 정의당 요번엔 몇 명 없지만. 거의 다 간첩 비슷한 비스무루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보좌관들이 다 그런 실무 다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를 심어놓으면 그리고 정보 다 빼내니까. 의원은 아니더라도. 아니 근데 그 김영동이 또 꽂은 게 누구냐면 김 이상이거든요. 비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의 스파이가 되면 스파인지 아닌지 우리가 단정은 못하지만.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야. 이상하다 이거야. 이상하지. 아니 미국 같으면 그런 사람은. 택도 없지. 택도 없어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공무원도 못해. 아. 국국 공무원도 못해. 못해 못해. 택도 없어. 아니 중국 공산당 딸을 마누라가 되니까. 에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공무원은 못해. 그냥 장사하고 이런 건 뭐 얼마든지지만. 근데 김영동이 얘기하는 건 아니 내 와이프인데 사랑하는데 와이프 버리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국회의원을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누가 마누라를 버리래? 국회의원을 하지 말라는 거지. 마누라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무서운 나라가 됐어요. 무서운 나라. 이때부터 완전히 나라가 막 바뀌었어 지금. 그러니까 다 간첩들이. 아니 간첩들이. 다 장악했다고. 간첩들이 사실상 그냥 간첩활동을 노골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낌이 어떤 거냐면 해방공간 같아요. 그렇지. 해방공간에서. 그때 그랬거든. 그때 그랬잖아요. 거의 그냥 보면 명백한 간첩들이 많았잖아요. 소련 간첩 미국 간첩 일본 간첩 중국 간첩. 지금이 그런 명국이에요. 지금이 그런 거 같아. 국정원도 간첩 드글드글 하다고 보고 나는. 군대도 그렇고. 군대 그렇고. 여의도는 말할 것도 없고. 각 정부 부처의 간첩들이 드글드글 할 거야. 醫治 시간에결보도록 하겠습니다.